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정지, sinus pose와 동방차단, sinoatrial bloc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정지와 동방차단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동정지는 sinus pose 또는 sinus arrest라고 하는데 동리듬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동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결절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맥박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간격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동방차단은 sinoatrial block이라고 부릅니다. 동결절은 규칙적으로 자극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심방으로 전도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동결절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경계를 뚫고 나와 심방으로 자극이 전도되어야 피파가 만들어지는데 뚫고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sinus exit block이라고도 합니다. 동결절은 규칙적으로 자극을 만들었다지만 심방으로 전도되지 않으면 피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표 심전도에서는 동정지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pp 간격의 규칙성인데요. 실제 심전도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심전도에서 피파를 보시면 abr이 네거티브이고 v1은 바이페이직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을 바이페이직하다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리듬은 모두 positive입니다. 따라서 sinus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pp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sinus arrystmia라고 하죠. 그러다가 다섯 번째 p가 나올 때 갑자기 포즈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p가 나오는 간격은 일정하지 않고요. 또 여기도 포즈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리듬을 sinus 포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심전도는 홀터에서 기록된 것인데 홀터 심전도라서 p파의 액시스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pp 간격은 분당 50회 정도 되는 서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트에서 포즈가 보이고요. 이 포즈가 보이는 것은 앞에서 본 심전도와 같은데 그 간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파가 생략된 부분의 앞뒤 pp 간격이 환자의 원래 pp 간격의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심장이 이렇게 라이드 에이트륨, 레프트 에이트륨이 있고요. 수피리어 배너 카바, 인피리어 배너 카바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SVC와 라이드 에이트륨이 만나는 이 경계 부위 여기를 설커스 터미널리스라고 부릅니다. 설커스 터미널리스 한글로는 분개구 또는 분개고랑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 SVC와 라이트 에이트륨이 만나는 이 부분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설커스라는 말로 부릅니다. 하여튼 여기에 동결절이 있는데요. 동결절 주변에 가상의 경계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동결절에서 생긴 전기가 밖으로 나와야 이제 신방이 수축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안된 거죠. 하지만 동결절은 자기 리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비트는 정확히 두 배가 되는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심전도에서 동정지와 동방차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진단을 따로 붙이지만 정지된 기간이 길면서 증상을 유발하면 심박동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는 같습니다. 오늘은 동정지와 동방차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